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은 인간은 죽고 악마만 넘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누구야? 니들 아들이 키워놓는구나 당첨 당첨 니들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엔 누구 모습을 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놈이야 그 순간 이리 모두 특장인 거예요 어차피 쟤는 내 딸이 아니라면 그니까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절대 믿지도 듣지도 마 아멘